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무엇입니까? 제가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과 삶, 삶과 신앙의 일치예요 즉 저 자신부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이 되면요 이제 여러분 저는 부대낌이 있어요 부대낌 부대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건면인데 이 건면 나도 지키기가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부대낌이 있습니다 후의가 되기도 하고 속상함도 있고 또 이런 부끄럽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 주일 저녁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과 삶, 삶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에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와 같은 목회제를 포함하여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 역시 신앙과 삶,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불자인지 이 사람이 세상 사람 무종교인지 여러분 정말 뭐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냐면 그것은 바로 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즉 왜 신자인 우리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즉 신앙대로 삶을 살아가면 손해만 보고 피해를 보고 심지어 복구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오늘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면 정말 정말 말씀대로 신앙대로 삶을 살아가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손해만 보는 것일까요 피해만 당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대로 삶을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또 신앙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대로 삶을 살아갈 때 즉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자신이 복을 주겠다고 말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로 표현을 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여금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죠 복을 주신다고는 하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해버리면요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숫자로 이야기를 해 주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신명기 1장 11절이에요 신명기 1장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하시며 천배나 많게 하시며 확 와닿지 않습니까? 천배 머리가 여러분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와 천배 대단하다 이게 여러분 금방 와닿아요 또 있습니다 10편 144편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양은 그래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라고 나와요 천천과 만만 확 와닿습니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신약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요 현세일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백배나 받되 확 와닿습니다 백배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숫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만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백배나 결실했다고 말을 해줍니다 몇 배나 결실했다고요? 백배나 어디 남아있습니까?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는 좋은 땅의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100배 60배 30배로 나와요 또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옵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몇 배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배 60배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100배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누가가 바라본 복의 스킬이 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는 30배 60배도 언급을 했어요 마가는 30배 60배도 언급을 했는데 누가는요 100배만 언급해 줍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은 100배의 열매로써 곧 100배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100배의 복입니다 하지만 이 100배의 결실은 누구나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시가 100배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100배의 결실 즉 100배의 복은 과연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좋은 땅이 과연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뷰에서 볼 수 있는 100배의 결실 100배의 열매인데 이 100배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는 자의 태도와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이게 100배의 결실이에요 100배의 복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뷰를 보게 되면 시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뿌려진 것은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받을 듯해요 마음 받 마음의 받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씀이 돼서 어떤 자세와 태도와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와 삶을 살아간다면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결국 삶까지 부역해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마디로 시 자체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죠 건강한 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바로 그 시를 받아들이는 신자인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밭에 그 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성격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즉 그 시를 받아들이는 신자인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하게 되어서 반드시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100배의 결실 100배의 열매 100배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받고 싶어요 저는 아멘 여러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건강한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일까? 우선 마귀의 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는 뭘 뜻하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즉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으로서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귀로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일에게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담지 못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새들 5절에 나와 있는 이 새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마귀이랍니다 마귀 5절에 나와 있는 이 새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마귀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런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역사에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마라 보겠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어떤 목회자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누가 여러분 가장 틈을 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권세 잡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부기도부가 여러분 열심히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죠 이 시간 내내 여러분들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도록 지금 중부기도팀이 여러분들 이름도 기도 없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어서 말씀을 순수히 수용할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이런 자들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백배는커녕 단 하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의 경우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는 계시는데 마귀가 여러분 다 말씀이 마음에 침겨지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가버려요 다음으로 시련의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6절 여러분 보시면 나와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는 말씀을 받는 자 중에서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는 잠시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항상 그래서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걷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부흥회나 특별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도 채 못 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죠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부흥회 혹은 특별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이 은혜가 지속되질 못하고 다시 이전으로 쉽게 돌아가는 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라고 해석해줍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시험에 쉽게 넘어져서 은혜 받았던 것을 다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습기가 필요합니다 습기 그렇게 하므로 충분한 수분이 계속 공급되어서 꾸준히 자라야만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는 습기는 과연 뭘까요?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는 습기는 과연 뭘까요? 우선 흙의 눈물이고 다음으로 동사의 땀이고 그 다음으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다음으로 세속적 관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말씀 보시면 기운을 막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성경을 보게 되면요 질식시키다 라는 의미에요 질식시키다 여러분 숨이 막히는 거 질식사도 있죠? 질식 한마디로 촘촘한 가시로 인해서 뿌려진 씨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촘촘하게 가시들이 여러분 가져있어서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식물도 여러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식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런 가시는 결실을 방해하기에 더 늦기 전에 제때 뽑아버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필요한 가시가 바로 인생에 염렬해요 또 재물과 향락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가시가 과연 뭐냐? 이승에 대한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이승의 염려 재물과 향락은 바로 들려진 말씀을 질식시켜서 전혀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아마도 신자인 우리 대부분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시와도 같은 세속적 기운 즉, 이승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적 향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세속적 기운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 기운이 질식당하는 거죠 세속적 기운에 의해서 영적 기운이 질식당해요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 이런 세속적 관심을 뽑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결실하는 것 같으나 온전히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지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그 교회를 그리 만든 신자의 세속화는 정말 이단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은요 다 경계를 합니다 야,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제이미스다! 구원파다! 우리가 접촉 자체를 안 하죠 우리가 경계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게 비성경적이고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경계를 해요 여러분 이단자가 있는데 막 가까이 가서 교제하는 분 없어요 우린 여러분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물 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물을 들어요 물 그게 바로 세속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가 세속화 되어버리면 교회 자체가 전체 다 세속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신자인 우리가 교회의 교회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물이 자꾸 들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여러분 세속화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물은요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이 차근차근 젖기 때문에 이렇게 물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 자체를 못해요 우리가 이미 세속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 인식 자체가 아예 안 돼 이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담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속적 기운이 더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백배나 결실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백배나 결실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배의 복은 결코 머나먼 이야기 환상과도 같은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석의 26장을 보세요 창석의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은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곳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얻지 못한 백배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석의 26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 결과 그가 받은 기쁨도 백배여 삶의 부유함도 결국 백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 불신자들처럼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백배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환경 자체가 흉년이었어요 흉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백배의 복은요 이삭이 받았던 백배의 복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뒤로 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기에 결국 그는 백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땅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접한 이삭의 마음 받지 결국 백배의 결실을 이뤄낸 거죠 한마디로 백배의 결실이 주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즉 백배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겨내므로 결과적으로 그는 백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즉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결국 백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말씀과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야 신앙과 삶은 분리되는 거 아니야 신앙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자 이 뷰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신자라면서도 우리 모두 내 영성 즉 내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내일에만 그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 아니었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삶까지 백배의 결실을 얻는 방법을 오늘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신자인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영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현재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현재 여러분들의 영성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보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과정이 있나요? 혹시 무조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듣기만 하고 멈춰버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열매가 없는 입만무성한 신자는 아닙니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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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것은 내 신앙이 바뀌어야 내 삶도 달라집니다 내 신앙이 달라져야 내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신앙이 진정 변화될 때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지 사도 요한의 건면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삶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기적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요구하는 우리 주님 영혼 빼고 범사만 잘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백배의 결실을 얻어 봅시다 봄을 맞아서 백배의 결실을 얻어 보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경제 지표를 바라보면서 여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들 어렵다 안 된다 소망이 없다 뉴스를 보면요 다 그런 이야기 뿐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죠 사람들이 다 지금 기가 죽어 있어 진짜 어렵나 보다 안 된다 주변에서 안 된다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복을 받아서 오히려 흉년의 때 이삭이 맛봤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공동체 내에서 동일하게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은혜받기를 사모합시다 은혜받기를 사모합시다 은혜받기를 사모할 때 은혜를 받는 방법인 말씀의 우선들을 두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존 칼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존 칼빈은요 우리 장로교 신학을 장로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인물이에요 종교개혁자죠 프랑스의 존 칼빈 칼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찬과 성례, 세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칼빈은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그런 그가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성례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은혜받기를 사모해야 해요 사모할 때 은혜받을 수 있는 방편인 말씀에 보다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만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만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들려야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 때문이죠 그러게 신자인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즉 이제부터 우리 모두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염려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봅시다 또 내가 재물을 얻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봅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주의 일을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아 봅시다 그 결과 여전히 지금도 백배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좋은 마음을 바칠 우리 모두가 가짐으로 말미야마 이제부터 내가 백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그렇게 하면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봄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